안녕하세요. M2 백종민 시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차량은 현대 솔라티 차량인데요. 미니버스와 캠핑용으로 도로 위에서 많이 볼 수 있죠.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이 차량은 전동 의전 시트가 시공돼 의전용 차량으로 VIP 픽업용이나 레포츠 모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. 솔라티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놀라실 텐데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. VIP 의전 차량은 시트부터 실내 컨트롤이 모두 전동으로 시공돼서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데요. 이 차량도 도어부터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차량 내부를 들어가시면 엄청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을 보실 수 있어요. 시트 색상은 무게감 있고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로 시공되었고요. 1열에는 버킷형 리무진 시트와 보조 시트 2열, 3열에는 전동 의전 시트 4석 4열에는 독립형 리무진 시트 3석으로 총 10인 포지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바닥은 카페트 마감을 해서 가성비 있게 제작이 되었고요. 3열과 4열은 골조로 단차 있게 시공돼서 시트를 눕혀도 방해되지 않는 넓은 레고룸을 만들었습니다.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전동 의전 시트는 부드러운 나파가족으로 더 좋은 착작함을 더해 주었고 각 시트마다 있는 암레스트로 시트 컨트롤을 포함 열선 통풍 스위치, 네온 컵 폴더, USB 충전 홀더로 편의 기능을 더해 주었습니다. 선정 앞쪽을 보시면 30인 TV가 매립되어 있는데요. TV 시청으로 주행 중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겠죠? 긴 차체와 노픈루프를 가진 오늘의 차량 솔라트였는데요. VIF 유전 촬영으로 문을 여는 동시에 품격 있는 나사진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바닥과 시트 작업만으로 가성비 있게 제작된 오늘의 차량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